값을 구하시오 마지막 문제의 특징 어려워요 문제를 해석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참고로 이 함수가 어떤 모양인지는 알아야 되는데 a가 음수예요 그리고 limit x가 무한대로 갈 때 fx의 값은 0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게 0인데요 x가 무한이 가면 지수 함수는 항상 양수죠 x 제곱도 무한대로 갈 거죠 그러니까 이 값이 0이 된다는 말은 이 함수는 x가 무한대로 가면 갈수록 0에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양수이면서 0에 가까워집니까 음수이면서 0에 가까워집니까 그렇죠 양수면서 0에 가까워질 거예요 자 감 함수의 개형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함수 미분합니다 f prime x 그러면 2x 자연 대수 2에 ax 제곱 더하기 x 제곱 자연 대수 2에 ax 제곱 곱하기 a 이렇게 나와요 맞아요? 그렇죠? x로 묶어서 앞에는 숫자 2 뒤에는요 ax 그 다음에 맨 뒤에 자연 대수 2에 ax 제곱을 써도 되죠 자 우리 무엇을 하려고요 극값을 찾으려고요 한번 미분한 함수가 0 되는 값을 빨리 찾으면 빨리 찾으면 어차피 지수 함수는 0 안 돼요 어디가 0 돼요? 그렇죠 여기가 0 되어야죠 여기가 0 그러니까 x 값은 얼마예요 x 값은 x는 0 또는 얼마예요? 마이너스 a 분의 2 참고 여러분 a가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? 음수입니다 음수 분의 양수는 음수입니다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네요 무슨 수예요? 양수예요 따라서 x에 대한 범위는 0 마이너스 a 분의 2 이렇게 세 개로 나오고요 한번 미분한 함수는 0 0 이 값보다 크면 이 값보다 크다면 크다면 마이너스 a 분의 2보다 큽니다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?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살펴보세요 0과 마이너스 a 분의 2 사이에서는 이게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? 여기 음수 양수 음수 그래프는 fx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맞아요? 생각해보세요 이것보다 큰 거 마이너스 a 분의 2보다 큰 거 양수 막 100,000,000 a 값이 막 커지면 생각해보세요 이건 양수일 거예요 여기는요 a가 음수라니까요 음수에다가 양수를 점점 큰 수를 곱해 나가면 이 전체는요 음수가 되죠 음수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그래프는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가는 모양이고요 여기서 무슨 값을 가져요? 극소 여기서는요 극대 f에 0은 얼마예요? 어머머머 0이네요 원점 지나면군요 f에 마이너스 a 분의 2를 대입하시면 얼마입니까? a 제곱 분의 4 곱하기 자연대수 2의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a 제곱 곱하기 자연대수 2의 제곱 분의 4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살 가운데 쓸까요? 그래프 상황은 이런 거예요 자 y는 fx를 그릴 건데요 0보다 작은 범위 내에서 감수해서 원점을 지나요 이 점 그러면서 극소 값이에요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올라갔어요 극대 그 다음에 떨어지죠 떨어지는데 이게 함수 모양이 이렇게 갔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떨어진다 할지라도 어떻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한없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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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축관은 만나지 않는데 한없이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? 리미트 x가 무한히 갈 때 fx가 0이다 아주 친절하게 써 주었잖아요 극한 값이 0으로 간다고요 이런 모양입니다 그럴 때 여기가 얼마예요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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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값 얼마예요? 마이너스 a분의 2 그때의 x 값은 y 값은 y 값은 이때의 y 값은 a 제곱 자연 대수 2의 제곱 분의 4입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이에요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보세요 자 우리 문제 상황에서 뭐라 했습니까 fx가 t를 만족하는 이러한 x 중에서 제일 큰 값을 gt라 부른 거예요 그러면 이 t 값이 만약에 여기라면 이렇게 된다면 t가 a 제곱 자연 대수 2의 제곱 분의 4라면 즉 t가 이거라면 이때의 gt는 얼마예요 gt는 여러분 함수와 y는 t라는 직선이 만나는 점이 있습니다 여기와 여기요 이 중에서 두 개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 두 개가 있을 때 이 두 값 중에서 큰 값을 gt라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얼마가 돼요 이 값보다는 이 값이 크니까 마이너스 a 분의 2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요 이렇게 된다면 t가 t가 a 제곱 자연 대수 2의 제곱 분의 4보다 크다면 gt는 gt는 아예 그냥 천천히 한번 써볼까요 gt는 어떤 값이 됩니까 gt 값은 fx와 fx는 t의 t의 교점의 무슨 값 x 값이에요 어디라고요 여기라고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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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올라가면 여기 올라가면 여기 올라가면 여기 이렇게 된다고요 즉 t 값이 점점점점 위로 가면 갈수록 gt 값은 마이너스 값이 점점점점점 커지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요 이제 t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t가 문제에선 양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t가 뭐보다 a 제곱 자연 대수 2의 제곱 분의 4보다 작은 경우에요 여길 잘 보세요 자 이 경우라면 만나는 점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천천히 할테니까 잘 들어 보세요 그러면 이 값 이 값 이 값 이 값 이 셋 중에서 제일 큰게 어디에요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어디 여기 어딘가에 이 값 그 말은 이 상태에서 gt는 fx는 t의 교점 중 제일 큰 x 값 여기까지 맞죠 자 이 세 개의 내용을 이해하시면 돼요 참고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점 아래에서 양수인 점을 그리면 그 gt 값은 어디에서만 나와요 여러분 그 gt 값은 여기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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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 긋고 위에도 쭉 그어보세요 그 값은 그 값은 여기서 이렇게 그어볼까요 이렇게 그는 순간 여기에 생겨요 여기서 이렇게 그는 순간 여기에 생겨요 참고로 이 경우에 gt는 fx는 t의 교점 중 제일 큰 x 값인데 그 값은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a분 a 보다 오른쪽에서만 여기 어딘가에서만 생깁니다 맞습니까 맞죠 왜요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면 여길 테니까 이 값은 이것보다 큽니다 좀 더 위로 간다 할지라도 여기에요 좀 더 아래로 가면 여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자 이제 찾을 거예요 찾고 gt의 그래 y는 gt의 그래프도 그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조금 오래 걸립니다 조금 오래 걸려요 좀만 참으세요 많이 안 걸려요 y는 gt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물론 그래프를 그리는 게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는 건 없어요 극한을 취해도 돼요 하지만 공부하는 차원에서 한번 볼게요 무엇이냐고요 이런 거예요 t축 여기가 y축 자 여기가 얼마 t값이 a제곱 2의 제곱분의 4에요 t값이 a제곱 2의 제곱분의 4가 되면 gt는 minus a분의 2가 됩니다 즉 여기 minus a분의 2 minus a분의 2에서 빵 찍혀야 돼요 이렇게 찍혀야 돼요 그 다음에요 t값이 이 사이라면 이 사이라면 보세요 여러분 무엇을 강조하고 나면 t값이 이 사이라면 gt는 이것의 교점 중에서 제일 큰 값이에요 근데 제일 큰 값은 어디에서만 나타난다고요? 여기에서만 나타난다 여기서만 이 마이너스 a분의 오른쪽에서만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라인 어딘가에 있는 값이 나온다고요 여기 라인 이 함수를 보시면 돼요 이 함수 이 함수와 이쪽 이쪽 내가 선생님이 지금 칠하는 이 부분에 있는 함수와 y는 t와의 교점을 찾으면 돼요 원래는 이 교점 중에서 제일 큰 값인데 어차피 교점이 제일 큰 값이 여기에서만 나온다고요 여기에서만 이해했어요 이 말을 이해하셨으면 이제는 쉬울 거예요 fx는 t를 만족하는 x 값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상태에서 x 값 어떻게 찾아야 돼요 그렇죠 이 x 값을 찾으려면 x는 어떨 때 이 함수에 역함수가 존재한다면 f inverse의 t예요 와우 x는 f inverse의 t예요 맞죠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a분의 2보다 큰 구간에서 이 함수는요 여기를 정의역으로 정의역으로 하고 이 값을 공역 1대1 대응으로 되기 때문에 감소함수죠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이 사이에서는요 어느 부분 아까 그려진 이런 부분 이렇게 생긴 이 부분 마이너스 a분의 2 이 부분 이 부분의 역함수를 그리시면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 a 여기 얼마였어요 a제곱 2제곱분의 4였죠 즉 여기였으니까 이 부분 이렇게 생긴 부분 있죠 조금 더 크게 볼까요 이 부분 이 부분의 역함수는 어떻게 그려져요 이 부분의 역함수는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원점을 지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꼴이겠죠 x축에 다가가면 역함수는 y축에 다가가겠죠 그래서 모양은 모양은 이렇게 된다고요 이해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a제곱 2제곱분의 4 오른쪽에서는 여기죠 이거 여기에서는 gt는 fx는 t의 교점의 x값이에요 마찬가지 x값 어떻게 구해요 x값 f 인버스의 t에요 역함수가 존재한다면 근데 t가 a제곱 자연 대수 2제곱분의 4보다 크면 이 직선 위에 있는 거에요 위에 있는 거 그럼 어디에요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를 기준으로 위니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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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니까 어디만 가지고 보시면 돼요 여기요 이 함수를 가지고 이 함수를 가지고 역함수를 구하면 돼요 왜요 이 범위 내에서 이만큼 범위 내에서 감소 함수죠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값은 작아지니까 감소 함수 1대1 대응이 되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함수의 역함수를 그려보세요 역함수를 그리면 여기 어딘가에서 여기 어딘가에서 이렇게 나오겠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 이 부분 이 부분 예를 들어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하면 그래요 이렇게 나오겠죠 즉 이 부분을 역함수를 취하면 이렇게 되는 거에요 이렇게 이렇게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어디다 그리자구요 여기 y는 여기 t는 a제곱 곱하기 자연 대수 2제곱분의 4 여기 어딘가에서 값이 있으면서 이 값이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에요 그러니까 연속 연속 여기서만 불연속이 어디에서 이 a제곱 곱하기 자연 대수 2제곱분의 4에서 t는 이 값에서 이 직선상 이 직선상에서 불연속이에요 맞습니까 따라서 a의 제곱 2의 제곱분의 4 이 값이 어디가 얼마가 그렇죠 2의 제곱분의 16이 돼야 됩니다 알다시피 a제곱은 얼마구요 네 4분의 1이구요 우리가 구하는 100배의 a제곱은 그렇죠 네 2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가 이렇게 다가갈 때 이렇게 다가갈 때로 보시면 충분히 그림이 이렇게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지는 거에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조금 그래프는 없지만 아마 해서에도 이 그래프는 없을 테지만 이 그래프의 내용을 바탕으로 좀 더